다 왔다 열었나? 신라면 하나 먹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 열었어 아시아 마켓 여러분 열었어 근데 못 팔까요? 제발 한국 라면 좀 팔아라 있어 한국 거 있긴 있어 야 진짜 실화야? 나 눈물 나 라면이 있나 라면? 과연 라면이 있을까요? 제발 제발 없나요? 진짜 이러면 안되잖아요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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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? 오 야 감사합니다 와 있어 와 나 눈물 나 와 드디어 여러분들 와 실라면 있다 가격이요? 하나에 얼마냐 2천원 정도 합니다 2천원 괜찮지 아 나 너무 울 것 같아 아 나 지금 너무 기쁘다 와 형님들 만개 받은 기분인데요 대한민국 사람은 뭐다? 실라면이지 실라면 5개 그리고 치즈 불닭인가 이것도 사야겠다 이것도 사야겠다 와 너무 이쁜데 펄이라고요? 어 카레네? 떡볶이 같은 것도 파나? 아니요 신기한 거 많다 외국 사람들도 여기서 사긴 사네요 우리나라 과자도 있어 새우깡 새우깡이 얼마냐 4천원 와 새우깡 하나 4천원입니다 여러분들 오 술이다 술 얼마야? 술 하나에 만원 이거 두 병 사야겠다 왜냐면은 저 원래 술을 안 먹는데 솔직하게 요새 좀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원래 술 먹으면 운동실 가거든요 근데 좀 먹어야 될 거 같아 왜냐면 좀 요새 좀 힘든 일이 많아서 술로 달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와 가격 괜찮다 만원 이거 한국 살이지 일단 있는 거 다 킵할게요 2만원 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몽쉘 와 몽쉘 7유로 5유로에 14,000원이니까 17,000원 와 아니지 아니지 아니에요 잘못 계산했다 선생님 7,000원 7,400원 만원 만원이구나 7,400원 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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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만원 만원 우리나라 두 배네 와 미국 야 대박이다 쌀도 있어 아니 일단 식용료 어딨냐 식용료 진짜 진심이야 이거는 식용료 없으면 다 나갈이 되거든 참기름 옆에 있었다고요 참기름 옆에 있었다고요 참기름 왔어 어디 아 근데 참기름 안 돼 참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가자 이걸로 해야겠다 김치볶음밥 이걸로 하고 아 근데 이게 맞나 싶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오케이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가방을 다 비워놨어요 김치 4.5유로 김치볶음밥 2개에서 10유로 짜파게티 2개에 3유로 불닭 2개에 3유로 젓가락 하나에 4유로 신라면 5개 삭니다 어? 6유로 법정하네요 신라면 6개가 이게 다 이틀 안쪽에 식용료입니다 얼마 나왔을까요 54유로 이렇게 다 해서 7만원 아니 이게 물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이거 먹어볼까? 그냥 먹을만하네 먹을만하네 성대결절에 걸린 노력 한 번 불러줄까요? 성대결절인데 이거 수술해야 돼 성대결절인데 이거 수술해야 돼 거기 수술해야 돼 여름에 비lived 널 바라보다 갈까 다른사랑을 교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다 말은 점점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하고 알아봤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너에게만 나는 아주 바쁜 사람 연락을 기다리다가 도착되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사랑은 안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진짜 성대결절인데 1500개 쌌으니까 불러준다 서로가 닿은 건 특별하다고 같은 건 운명이나 했던 것들이 지겨워져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만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말해야 했지라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널 만나러 가 제가 간신히 불렀다 제가 간신히 불렀다 제가 간신히 불렀다